오늘 함께 볼 우리 말씀 제목은 말씀에 붙잡힌 24시 제자입니다 오늘 함께 보는 말씀에는 전도자 바울이 나오는데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도운동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예수는 그리소라 밝히 증언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지역에서 말씀운동을 하면서 참 좋은 제자들이 많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많은 응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4대인전 17장에 아덴 전도 실패라는 멈춤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왜 실패가 멈춤의 시간이냐고 물어볼 수 있지만 우리의 체질이 응답받고 또 성공하다 보면 멈춤의 시간을 갖지 않습니다 실패라는 사항 속에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는 멈춤의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동안 바울은 4대인전 16장에 보면 빌리포 지역에서 뉴디아라는 제자를 만나고 또 귀신들린 여정을 예수 그리소의 이름으로 그 귀신이 쫓아내어지게 되고요 감옥에 갔는데도 그 감옥의 문이 열리고 간수장과 그 간수장의 가족까지도 다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또 4대인전 17장에 보면 대살로니카 지역에서는 야손이라는 제자를 만나고 헬라인과 귀부인이 복음을 듣고 돌아오니까 순간 이 바울이 영육관에 들뜨게 되니까 아덴에서 전도할 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열정과 자기 색깔을 가지고 전도를 하니까 실패하게 된 것입니다 그 실패했던 것들이 4대인전 17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의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겪구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사람들과 변론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렸다는 것은 신라와 디모델을 기다린 것인데 이것은 단순히 사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전도운동할 전도팀을 기다려야 하는데 현장의 우상이 가득 찬 것을 보면서 격분해서 혼자 현장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 또한 팀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내 감정, 내 열정대로, 내 생각대로 혼자 현장에 들어가서 실패하게 되는 원인이 된 것입니다 또한 현장에서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데 날마다 사람들과 변론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변론하였다는 것은 뭐냐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사상과 철학을 가지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잘못된 복음을 전했는가 하면 아덴에는 많은 신들이 있는데 신들이 너무 많으니까 어떤 신은 이름도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신의 이름이 이름도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우상이 있었습니다 그 우상을 가득혀서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세상이 말하고 있는 모든 종교가 같다고 말하는 다원주의적인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인데 바울은 자기의 사상과 철학을 가지고 다원주의적인 하나님을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 와서는 말씀에 붙잡혀 예수는 그리스라 밝히 증언한다고 말씀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아덴에서 전도할 때 실패한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멈춤의 시간을 가지고 고린도 지역에 가서 제2의 전도자의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현재 이 코로나19 속에서 두 달간의 멈춤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또 경제적으로도 멈춤의 시간이었지만 전도자에게는 영적 성장을 위한 멈춤의 시간이었고 또 현장을 향한 멈춤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다는 것이 무엇이고 또 보금의 본질을 붙잡는다는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현장에 빛을 발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으로 확인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시기를 예수 그리스므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에 붙잡힌 24시 제자입니다 첫 번째 말씀에 붙잡힌 24시 제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5절을 보면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나부터 내려오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라 밝히 증언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무엇에 붙잡혀 살고 있느냐 그리고 어디에 붙잡혀 있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환경에 붙잡혀 살거나 다른 사람의 말에 붙잡혀 살아가거나 또 내 감정과 문제에 붙잡혀 살아간다면 그것이 나중에는 사단이 역사하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날의 많은 목회자나 중직자나 많은 성도님들이 말씀에 붙잡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생활 속에 삶 속에 참고하는 수준으로 생각을 하거나 자신의 경험과 기준이 말씀보다 앞서 있을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우리 4장 3절의 말씀을 보면 가인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이 뭐냐면 세월이 지난 후에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세월이 지났다는 것은 뭐냐면 분명히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에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었을 텐데 처음에는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잘 드리다가 세월이 지난 후에 그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의 소견이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과 삶의 현장이 분리되면 늘 갈등하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우리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땅에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고 약속까지 주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난한 땅에 가서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었는데 그때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바로 애국으로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말씀과 삶의 현장이 분리되어서 보이니까 말씀에는 분명히 내가 복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삶의 현장은 기근처럼 보이니까 늘 갈등할 수밖에 없는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가난한 땅에 가서 다른 사람들은 기근에 들 때 반대로 복음의 증인으로 백배의 축복을 주시고자 그 땅에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말씀에 붙잡혀 있지 않고 참고만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현실에 속게 되고 그 속에서 갈등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여겼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9장 14절 말씀에 보면 소동과 고모라의 성을 멸하실 때 노시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나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노세의 이 사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겨가지고 소동과 고모라의 성에서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세상에 많은 정치인들, 경제인들, 젊은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또 교회를 개도교라고 조롱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참고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되는 만큼 말씀의 응답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2장 23절에서 24절 말씀하면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 같이 그를 경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오 그의 아버지의 집에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못이 단단히 박힌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 속에 단단히 박히면 믿음이 경고하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위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시대는 우리 4차 산업혁명이 열리는 시대이죠 그러면서 하루하루가 너무 빠르게 지나가고 또 정보는 홍수와 같이 쏟아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진보 쪽의 뉴스를 보면 그런가 싶기도 하고 또 보수 쪽의 뉴스를 보면 또 그런가 싶기도 할 만큼 참 인도를 받기에 너무나도 혼미한 시대인 것입니다 또 앞으로 영적 문제는 더 심각해지는 시대가 오겠지요 우리는 이러한 시대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두 달 동안 우리 코로나19 속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또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들이 오겠죠 그런데 저는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묵상되었던 말씀이 2020년도에 우리에게 줬던 원단의 말씀이었습니다 본부 원단의 말씀이 걸어온 30년과 또 우리 랩런트들이 걸어갈 30년인데 걸어온 30년과 앞으로 우리가 걸어갈 30년을 나누는 것이 어떻게 보면 코로나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두 달 동안 가만히 방치하면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많은 일들을 하셨겠죠 그 속에서 신천지를 뒤집는 일도 있었고 또 전 세계가 한국이라는 나라를 다시 대표적인 응답으로 보는 눈들이 열렸고 그 중에 가장 큰 응답은 우리들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앞으로 걸어갈 30년 속에 영적으로 개혁하고 또 갱신하라고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참고하면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모든 것을 말씀으로 재해석하고 말씀의 인도를 받는 성도님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8장 5절 말씀을 다시 보면 전도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로라 밝히 증언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보금의 본질을 붙잡은 전도자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금의 본질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다른 것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우리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깔려있는 것이 뭐냐면 기복주의입니다 이 기복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열심히 믿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라고 믿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말한 복은 구원 받는 복이 아니라 세상적인 육신적인 경제의 축복을 받고 자녀가 성공하고 남편이 승진하고 이러한 세상적인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복주의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할 사람은 삶 속에 고난이 오래 가면 시험에 들고 마음의 문이 닫혀서 교회도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으며 이 복을 받을 줄 알았는데 자꾸만 고난이 오니까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비주의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셋째 하늘인 천국을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지 않는 것은 그것이 오히려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천국에 대해서 내가 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신비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조금만 육신적인 것을 체험하면 그것이 다행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또한 복음을 내 육신적인 문제, 설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은 우리의 육신적인 문제, 설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문제,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그 근본 문제를 해결하셔 해결하러 오신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현장에서 예수는 그리스로라 밝히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로라는 것은 우리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우선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거라는 예언을 하셨는데 그것이 성취된 것이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나라로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실제로 누리면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고 사단이 완전히 무릎 꿇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로라는 것은 출애국기 3장 18절에 어린 양의 피를 붙잡을 때 해방될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성취된 것이 노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참 제사장 대신 그리스로를 붙잡고 있을 때 모든 죄가 해결되어지고 저주와 재앙이 넘어가고 현장에서는 재앙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치유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가 그리스로라는 것은 이사야서 7장 14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인마누엘의 언약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성취된 것이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고키리오 진리오 생명이니 나로 말미앉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전도자 바울은 아덴에서 전도할 때 완전히 실패한 것을 발판 삼아서 복음의 본질을 다시 붙잡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신고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를 작정하였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고 복음의 본질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므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현장을 밝히는 24시 제자입니다 두 번째는 현장을 밝히는 24시 제자입니다 오늘 바울이 있었던 이 고린도 현장은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무역의 중심지이면서 사람들이 음란하고 우상이 가득한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람들이 많이 왕래를 하니까 복음이 전세적으로 전파하기 위한 중요한 현장이었습니다 이러한 현장에 전도자 바울은 복음의 빛을 비춘 것입니다 이사여서 우리 60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루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히 만민을 가리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이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빛으로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붙잡고 현장에 들어가서 복음의 빛을 비춘 것입니다 이 복음의 빛을 비췄다는 것은 말씀의 빛을 비추는 것을 말하고 지도의 빛을 비추는 것을 말하고 캠프의 빛을 비추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빛이란 것은 예수가 그리스와는 이 복음이 선포될 때 현장의 상태가 드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기 전까지는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복음이 전해져야지만 영적인 반응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착한 사람이 착한 사람이어도 복음을 끝까지 다 들었는데도 영접을 안 하는 사람이 있고 겉으로 볼 때는 핍박자처럼 보이지만 복음을 듣고 순한 양처럼 바뀌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말씀의 빛 곧 예수가 그리스하는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빛이란 것은 전도 대상자를 향한 중보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할 때 그 대상자에게 기도의 빛이 비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당연히 흑암의 세력이 드러나면서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기도할 때 흑암의 세력이 드러났기 때문에 더 발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속지 않고 지속적으로 기도할 때 흑암은 결박받고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캠프의 빛이란 것은 우리가 있는 현장을 끊임없이 밟고 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로 현장을 돌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현장에 직접 가서 밟고 도는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돌았습니다 그런데 시브리소 11장 30절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돌 때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현장에 캠프할 때 불신앙이 아닌 믿음을 가지고 캠프에 빛을 비출 때 현장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 파라에 있는 모든 대학생들이 한 지역에 모여서 함께 대학 현장에 들어가는 캠프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한 20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전라북도에 있는 48개의 대학의 현장에 흩어져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2박 3일 동안 전도 캠프를 하게 되었는데 캠프의 내용이 48개의 대학 속에서 제자를 찾고 시스템을 세우고 교회화 시키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48개의 대학에 2박 3일 동안 계속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시간표에 따라서 응답이 있는 대학으로 좁혀서 들어가자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결국 2박 3일 동안 현장에 제자가 있고 또 응답이 있는 3개의 대학으로 좁혀서 캠프를 하고 시스템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48개의 대학으로 흩어져서 들어가니까 다들 마음속에 꼭 우리가 들어가는 대학의 제자를 찾고 시스템을 세워야지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학이 아닐 수도 있어 그냥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대충대충 현장을 돌자라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현장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캠프를 진행하셨던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민숙이 14장 3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너희는 그 땅의 정탐한 날수인 41일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 동안 너희의 제약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였습니다 이 말씀은 모세가 12지파의 지도자를 뽑아가지고 가난한 땅에 정탐하로 보냈는데 10명의 지도자는 불신앙을 하였고 2명인 여우사와 갈렘은 믿음의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우사와 갈렘만 가난한 땅에 들어왔고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정탐한 날의 수가 40일인데 그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캠프를 하러 현장에 들어갈 때 우리 안에 불신앙이 있고 대충대충 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현장의 문이 닫히고 그 현장의 문이 다시 열릴 때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이고 또 확실한 복음을 아는 영적인 지도자들입니다 우리가 불신앙을 하게 되면 현장의 캠프의 빛이 비춰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현장의 말씀의 빛 기도의 빛, 캠프의 빛을 비추는 성도님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장의 말씀의 빛, 기도의 빛, 캠프의 빛을 비추고자 하는 마음을 먹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만남의 축복을 주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바울이 현장에서 받았던 만남의 축복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고린도에서 브리스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이들은 노마서 16장 4절 말씀에 바울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마, 보고마가 되는 그날까지 바울과 끝까지 함께 동행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게도니아로부터 신라와 디모데가 내려와서 한 팀을 이루었습니다 이 신라는 빌리포 교회에서 받은 성교비를 가지고 내려왔고 디모데는 대살로니카의 교회 제자들이 활란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소식을 가지고 바울에게 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신라와 디모데가 한 팀이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 현장에 나갈 때 꼭 2인 1조로 가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것은 혼자 갈 때는 전도는 할 수 있지만 전도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팀으로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복음을 전할 때 옆에서 흑암을 꺾는 기도의 맛을 본 사람은 왜 팀으로 나가야 되는 이유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전도팀의 응답을 누린 것입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7절과 8절 말씀에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애하는 디도 유수로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해당 옆이라 또 해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믿고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디도 유수로 한 사람은 노마 시민권자로서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을 많이 배출한 고린도의 명문가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원래 노마 사람인데 유대교를 믿으면서 하나님을 경애했었는데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집이 해당 옆에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전도한 운동을 하기 위해서 완벽하게 준비하신 사람이고 장소인 것입니다 바울은 늘 해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이유가 유대인들이 해당에 모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그 해당 바로 옆에 함께 모여서 말씀 동을 할 수 있는 장소까지 마련되었다는 것은 전도 운동에 큰 힘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해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당장이라는 것은 지금 이 시대로 말하면 낮게는 국회의원, 구청장 정도가 되고 높게 본다면 장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지역의 인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온 것입니다 아마도 이 자체가 큰 영향력이 되어서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현장에 복음의 빛을 비추고자 하는 마음을 먹을 때 함께 전도 운동할 수 있는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의성님들이 지역에서 또 학교에서 또 직장에서 이 복음의 빛을 비추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도자들과의 만남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현장에서 이 복음의 빛을 비추고 전도자들과 만남의 축복을 누리면서 전도 운동을 본격적으로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도 있었지만 동시에 핍박하고 대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 구절입니다 밤에 주께서 항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의 신변을 위협하고 협박하거나 또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바울은 빌립보에서 또 대살로니카에서 베레야에서처럼 고린도를 떠나려고 하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는 지난 두 달 동안 이 몸춤의 시간을 가지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메시지가 전도자의 고백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2010년도 전도자의 고백을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 속에서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우리가 천인을 만나면 천 가지 말을 듣고 만인을 만나면 만 가지의 소리를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으로 만족이 안 된다면 그만큼 다른 것으로 물들어 있는 것입니다 유목사님은 다른 것으로 물들어 있는 그 색깔을 빼기 위해서 하나님은 핍박으로 감옥으로 인도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으로 만족을 못할 만큼 얼마나 다른 것으로 많이 물들어 있는 줄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 색깔을 빼고 그 잘못된 각인을 버리게 하시기 위해서 문제와 사건을 주시는 거겠죠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으로 그 하나로 만족하였고 그 힘을 가지고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지역에서 말씀 운동을 펼쳤습니다 그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생명운동이 일어났고 노마 보금화까지 함께하는 많은 제자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현장을 밝히는 제자로서 보금의 빛을 비추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전도자들과의 만남의 축복을 누리고 또 지역에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를 찾는 말씀 운동 속에 쓰임받기를 예수 그리스도므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제가 코로나19 때문에 집에 있으면서 가장 많이 묵상되었던 단어가 제자였습니다 결국 이 시대 속에 제자가 아니면 홀로 설 수 없구나 그리고 제자 정신이 없으면 제자여도 흔들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시대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는 앞으로 올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잠시 테스트 해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홀로 정시 예배가 되어지는가 또 현장을 향해서 홀로 달아빵이 되는지를 점검하면서 우리가 미자립 상태가 아니라 자립 제자인지를 보기 위해서 이러한 문제와 사건이 왔을 수도 있습니다 제자의 시작은 예수님의 부르심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부르심이 제자의 시작이고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제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중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 속에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는 중심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라는 것은 내 뜻, 내 유익을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시간표를 보면서 복음의 유익이 되는 쪽으로 선택을 하는 것이 성령의 인도인 것입니다 또한 제자는 이 세상을 살 때 막연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세계보고마, 이 237나라 보고만 하는 사명을 붙잡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직장에 다니는 것도 세계보고마을 위해서 또 학업을 하는 랩런트는 공부하는 것이 세계보고마을 위해서 또 우리 사역자들이 지역에서 전도운동하는 것이 세계보고마을 위해서 한다는 그 사명의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의 관심은 세상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고 있는지 또 나의 기도 속에서 무엇이 응답되고 있는가 또 하나님께서 나를 나에게 누구를 붙여주시고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기에 관심을 두는 것이 제자의 관심인 것입니다 우리 성냄들이 이 시대 속에 그리스오의 제자로 또 전도 제자로 또 항상 깨어있는 24시 제자로서 날마다 영적인 정체성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는 우리 성냄대시기를 예수 그리스음으로 축복합니다 자